지금 마음에 품는 말씀기도 마루코보금 16장 17절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믿는 이들에게 표징이 드러나는데 믿는 이들의 표징은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.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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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처받은 애고 혼란한 마음과 나쁜 생각이 잃어버린 것을 슬퍼한다면 내 안의 영, 영혼은 발견한 것,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.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.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.